제국군은 현재 썬더듬군 썬더듬군 물론입니다. 이번 기회에 썬더듬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건 우리한테 밀려남 자, 이제 관문을 향해 출발하자 지금이다! 도전 날 상대해봐라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아군을 지킬 거야 지금이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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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도전 도전 될 되게 내가 바로 복수의 야신이다 다 불태워주겠어 열심히 싸울게요 과군을 지킬 거야 과군을 지킬 거야 과군을 지킬 거야 과군을 지킬 거야 내가 바로 복수의 야신이다 내가 바로 복수의 야신이다 흑태자님께 명목이 없군 아무리 제국 치룡사나 제국군 퇴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격해야죠 그동안 우리가 제국한테 다 제국군 퇴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과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시 진짜 그니까 이거 퇴근 여기 적군이 대하 선봉에 서시는 전 이 저항군의 수장이에요 저희만으로 아수라를 걱정마 아수라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펜드래건을 위해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열심히 싸울게요 열심히 싸울게요 가군을 지킬거야 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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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Cai 안 되겠어 놓치지 않겠어 한 놈들이 놓치지 않겠다. 각오해라. 블리자넬, 스톱! 성기사단은 판다레건의 신기 영광의 홀이 질국의 수도로 이송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광의 홀을 되찾기 위해 질국명 커티스에 참입했다. 제국의 탄압에 고통받는 우리. 하지만, 이러다 왕녀님과 왕자님. 제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복수의 여신이란 별명은 잊지도 않았어요. 이럴 때 몸을 살인. 맞아요. 저도 영광. 옛날에 아버님께. 기억하고 있었구나. 팬드래건의 국난이 닥쳤어. 이 얘기가 그저. 지난 5년간 저항하고. 삼신기를 모은다면. 듀란. 난. 알겠습니다. 머지않아 수송대가. 우리. 우린. 잃어버린 왕국의 후임. 우리가 팬드래건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영광의 홀을 탈환하기 위해. 달그림자 숲으로 향하던. 고블린이네요. 그것도 조금 더 femmes. 우리. melons. 그나저나.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받아라. 놓치지 않겠어. 빈틈을 노리겠다. 흠. 흠. 으악! 흠. 흠. 간다. 왕맨,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왕맨,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왕맨,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왕맨,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왕맨! 이놈의 긴건들! 이놈의 긴건들, 왕맨,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왕맨,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왕맨, 더 서둘러. 왕맨을 더 서둘러. 잠시 오면 제국군ited 전력을 나눠서. 알겠어요. 네? 전 잠잡고 뒤에 있어. 아무 말 마시고 다들 가고. 자, 이 숙만 지나면. 자, 지금이에요. 우리는 펜드래건 성기사단이다. 적을 보유한다. 가자! 서, 설마... 당황하지마. 저는 전투. 근처. 으아악! 놓치지 않겠어! 다 불태워주겠소! 빈틈을 노리겠다! 빈틈을 노리겠다! 잃! 으아악! 흠! 으아악! 어서 날 막아봐라! 잃얍! 그치하고 야! 캬아! 지금이다! 간다 그치 짜릿하게 만들어줄게 받아라 이제 사라져! 왕류님 다 불태워주겠소 다 불태워주겠소 다 불태워주겠소 받아라 제감이다 하지만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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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